네 다음은 아이오아이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. 하나 둘 셋 네 일단 이렇게 특히나 자리에 이렇게 큰사람 받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희 팬분들 1년동안 정말 같이 하는 큰사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마음 잊지 않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더 멋진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YFC 대표님을 비롯하고 19분들 그리고 8개여서 대표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시 시인이 된 저희에게 여지껏 잘해봤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여지껏 보여드린 모습보다 더 발전된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아이오아이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다 해주신 모든 부모님 사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팬들뿐만 아니라 저희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데뷔도 할 수 있었던 거고 여기 있는 이 트로피랑 꼭 또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 저희 모두 멤버들 다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어... 저만 이렇게 계속 웃고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